안녕하세요. 기사 퍼스트 서희쌤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2024년 1회 핵심 기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첫 번째 시험인 1회 시험의 합격률은 24%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에서는 가답안 서비스와 채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응시하신 분들의 정보를 토대로 가답안을 작성하여 이 가답안으로 채점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답안을 이렇게 카페에 올려주시면 부분 점수 등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여 합격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시험은 총 20문항이 출제되고 한 문항당 5점으로 채점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험어 코드에서 출력 결과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저장된 문자열에서 대문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설쌤! 문자열 변수 str을 선언하고 abcdefgh를 저장하였고요. 다음은 변수 카운트를 선언하고 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포문입니다. i는 0부터 문자열 str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포문을 실행합니다. str-alien 함수는 문자열 str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문자열 str은 총 8글자니까 i는 8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합니다. 그리고 반복문이니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 i는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실행하는 문장은 ch에 str 0값을 저장합니다. 현재 문자열 str의 인덱스 0의 값은 소문자 a죠. 따라서 ch에는 a가 저장되고 다음 코드는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ch가 대문자 a보다 크거나 같나요? 그리고 대문자 z보다 작거나 같나요?입니다. 시어너에서 문자는 아스키 코드표를 이용해서 연산할 수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표에서 대문자 a는 65고 대문자 z는 90입니다. 그리고 ch에 저장된 소문자 a는 97입니다. 그럼 다시 조건문을 보면 ch는 대문자 a보다는 커야 하고 소문자 z보다는 작아야 하죠. 따라서 이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아스키 코드표를 보면 대문자 a보다는 커야 하고 즉 65보다는 커야 하고요. 대문자 z보다는 작아야 하니까 9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결국 65보다는 크거나 같고 90보다는 작거나 같은 ch는 대문자일 경우에만 이 조건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 소문자 a는 97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고요. 그러면 아무런 문장도 실행하지 않고 선도로 가서 i값을 1 증가하면 i는 1이 되고요. 계속해서 포문을 실행하면 이제 변수 ch에 str1의 값을 저장합니다. 소문자 b를 저장하고요. 그럼 if문 ch가 대문자인가요라는 조건의 거짓이니까 다시 선도로 가서 i값을 1 증가하고 그 다음 ch에는 str2의 값을 저장합니다. 대문자 c를 저장하고요. 그럼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ch가 대문자인가요라는 조건에 만족을 하니까 이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카운트 값을 1 증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도로 가서 i값이 3이 되고요. ch에 str3을 저장하고 그 다음 대문자 d를 저장합니다. 조건식을 보면 ch가 대문자인가요라는 조건의 참이죠. 따라서 카운트 값을 1 증가하고요. 그리고 선도로 가서 i값을 1 증가하고 str4는 대문자 e죠. 따라서 if문의 조건식에 만족하니까 카운트 값을 1 증가하면 카운트는 3이 됩니다. 다시 선도로 가서 i값을 1 증가하고 ch에 그럼 str5의 값을 저장합니다. 소문자 f는 대문자인가요라는 조건식의 거짓이니까 아무런 문장도 실행하지 않고 선도로 가서 i값을 1 증가하고요. 그 다음 str6을 ch에 저장을 하면 대문자 g가 저장이 되고 조건식 ch가 대문자인가요라는 조건에 참이되면서 카운트 값을 1 증가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도로 가서 i값을 1 증가하고 그럼 ch에 str7의 값을 저장하고 그러면 소문자 h죠. 따라서 if문의 조건식 대문자인가요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선도로 가서 i가 이제 8이 되면 포문의 조건식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포문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카운트 값을 출력하라는 코드이기 때문에 현재 카운트 값 4를 출력하는 코드였습니다. 아스키 코드에서 대문자 a는 65 포문자 a는 97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설쌤! 다음 문제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은 먼저 물리적인 접속을 합니다. 회선 접속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은 논리적인 경로, 데이터 링크 경로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 경로를 따라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요. 정보 전송 단계를 거치고 모든 데이터가 전송이 완료됐으면 논리적인 경로를 먼저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접속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회선을 접속하고 그 다음 데이터 링크를 설정한 다음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그리고 설정된 데이터 링크를 해제하고 그리고 회선을 절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음 오류 제어 방식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오류 제어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 오류를 제어하는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받은 수신 측에서 오류를 검사를 하였을 때 오류가 발생을 했다면 스스로 복원하는 던진 오류 수정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받은 수신 측에서 오류를 검사한 후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송신 측으로 오류 사실을 알리고 재전송을 요구하는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오류 검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패리티 검사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1비트, 패리티 비트, 검사 비트를 추가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송하는 데이터가 1001인 경우 짝수 패리티를 사용한다고 하면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추는 겁니다. 현재 1001의 1의 개수는 두 개로 짝수가 맞죠. 따라서 패리티 비트는 0으로 추가하면 이 전체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짝수 패리티를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 홀수 패리티인 경우에는 1001의 1의 개수가 두 개죠. 하지만 홀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패리티 비트를 1로 하면 총 1의 개수는 세 개 홀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면 홀수 패리티를 유지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데이터 오류가 발생을 했다면 짝수 패리티여야 하는데 현재 1의 개수가 홀수죠. 따라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검출은 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데이터가 잘못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수신 측에서 스스로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CRC 기법은 XOR 연산을 이용한 특정 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후 그 값을 추가하여 전송을 하면 수신 측도 똑같은 식을 이용해서 검산을 하는 거죠. 이 CRC 값이 동일하다면 데이터는 잘 도착한 거고 CRC 값이 다르다면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으니 송신 측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밍 코드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N비트에 패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1을 전송하게 되면 정해진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3개의 패리티 비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수신 측은 이 패리티 비트를 이용해서 정해진 식으로 계산하여 오류를 검출합니다. 예를 들어 짝수 패리티를 이용할 경우 1, 3, 5, 7 위치에 1의 개수를 세면 현재 1의 개수가 2개죠. 따라서 패리티 비트를 0으로 지정해서 짝수 패리티로 맞춘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패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보내게 됩니다. 만약 데이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짝수 패리티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비트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 부분을 찾아 정정할 수 있는 방식이 해밍 코드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대 2비트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지만 2비트의 오류는 오류가 발생한 위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1비트가 아닌 N비트까지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식에는 상승 코드가 있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문제에서 오류 검출 및 정정을 하는 방식으로 오류가 발생하여도 송신측으로 재전송 요구를 하지 않고 오류 수정이 가능하고 그 종류에는 해밍 코드, BCH 코드 등이 있는 이 방식은 전진 오류 수정 방식입니다. 다음 자바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배열 A에 1,2,3,4,5,6을 저장하였고 썸에는 0을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문인데 개선된 포문입니다. 배열 A의 값을 변수 I에 하나씩 저장하면서 이 포문을 실행하는 구조인데요.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 먼저 배열 A의 첫 번째 요소는 1입니다. 이 1을 변수 I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썸 값을 계산합니다. 썸에 썸 플러스 I 값을 계산하는 식이죠. 따라서 현재 썸 값 0과 I 값 1을 더해서 썸에 1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다음 배열의 요소를 변수 I에 저장할게요. 그리고 썸 값을 계산하면 현재 썸 값과 I 값을 더해서 썸에 저장하고요. 다시 선두로 가서 다음 배열의 값 3을 I에 저장하고 썸 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음 요소 4를 I에 저장을 하고요. 썸 값을 계산하고 다음 요소 5를 I에 저장하고 썸 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음 요소 6을 I에 저장하고 썸 값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선두로 갔을 때 이제 배열의 다음 요소가 없죠. 배열의 모든 요소를 I에 저장했으므로 이렇게 개선된 포문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썸 값을 출력하면 21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축적 교환 방식의 종류를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회선 교환 방식은 전송할 때 경로를 미리 선택을 해서 그 경로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정된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지만 전송하는 곳이 많으면 그만큼 회선의 수도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축적 교환 방식이 등장하였습니다. 축적 교환 방식은 그때그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즉 데이터를 전송할 때 축적기에 모았다가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죠. 이 축적 교환 방식의 종류에는 메시지 교환 방식, 가상회선 방식,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은 한 페이지 이상의 긴 지문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지문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것이란 데이터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기본 단위로 데이터들을 표 형태로 표현한 것은 릴레이션이죠. 그리고 다음 지문은 특정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값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하며 한 속성의 값, 예를 들어 성별 속성의 값은 도메인이 남과 여라고 할 때 이 속성은 모두 같은 도메인에 속해여야 합니다. 그리고 3번부터 5번까지는 SQL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테이블을 주고 이렇게 SQL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지문을 보면 봉급이 5천 이상 7천 이하이고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종업원을 검색합니다. SQL문은 종업원 테이블에서 봉급이 5천 이상 7천 이하이고 5천 이상 7천 이하여야 하는 비트윈 연산자를 이용하였으면 and로 묶어줘야 하죠. 따라서 봉급이 5천 이상이고 7천 이하이고 이름도 김으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그리고 의미를 가지는 and가 3번의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평균 봉급이 6천 9백보다 많은 부서들의 부서명과 평균 봉급을 검색합니다. 종업원 테이블에서 먼저 부서명으로 그룹 바이를 해줍니다. 즉 부서별로 평균 봉급을 검색을 하는데 6천 9백보다 많은 부서들을 검색하죠. 즉 부서별 그룹 바이한 값에 조건을 걸어주는 해빙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평균 봉급이 6천 9백보다 많은 부서의 부서명과 평균 봉급을 검색하는 SQL문입니다. 다음은 튜플을 삽입하는 인서트 인투문입니다. 종업원 테이블에 튜플을 삽입하는데 400 정몽주 생산부 5천 순서로 값을 삽입하는 밸류스가 정답입니다. SQL문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가짓수가 있는 문제는 부분 점수를 할당합니다. 한 칸당 1점을 할당하니 답안이 헷갈리시더라도 최대한 빈칸을 채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관련 문제도 긴 지문으로 빈칸 5개를 채워야 하는 문제로 출제되었는데요. 먼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것은 설계에서 중복 정보의 포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설계하면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2번 현상이라고 한다. 2번 현상을 제거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올바르게 설계해 나가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하죠. 이런 정규화의 이상 현상에는 삽입, 갱신, 삭제 현상이 있습니다. 갱신 이상 현상은 중복 튜플 중 일부만 변경하여 데이터가 불일치하게 되는 모순의 문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지문이 이어서 나오다가 이제 정규화 관련된 이행적 함수 종속의 정의를 묻습니다. 속성 a, b, c가 있을 때 함수 종속이 a와 b 관계가 있고 b와 4번 관계가 있을 때 논리적으로 a와 4번이 성립하는 것을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속성 집합 c를 의미하죠. 즉 이행적 함수적 종속은 a와 b, b하고 c일 때 a와 c가 존재하는 관계를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빈칸의 키워드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면 이 정규형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b, c, n, f 정규형이죠. 이런 함수 종속 관계에서 이 결정자가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후보키인 테이블은 b, c, n, f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부분 점수를 할당하고요. 실제 지문은 긴 지문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꼼꼼히 읽으시면서 답안을 작성해 나가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v모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보기에 8개의 용어를 주고 빈칸 8개를 모두 채우는 문제였고요.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는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그 요구사항을 분석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코드로 구현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모듈별 단위별로 먼저 테스트를 하고요. 이 모듈별로 테스트한 다음 이 테스트한 모듈을 통합해서 그 다음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통합된 모듈을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등을 테스트하는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환경에서 사용자나 개발자가 테스트하는 인수 테스트까지 진행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다음 문제도 SQL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3학년 이상의 전자계상과 학생들의 이름을 검색하는 SQL문을 보면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이 3학년 이상의 그리고 전자계상과 학생들을 검색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해야 하는 AND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프로젝트 번호 123에서 2라는 사원의 주민 등록 번호를 중복 없이 검색하는 SQL문입니다. WORKS라는 테이블에서 P&O 프로젝트 번호가 123에서 1에서 2라는 사원, 2에서 2라는 사원, 3에서 2라는 사원 모두를 검색하는 인 문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원의 주민 등록 번호를 중복 없이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서 중복을 제거하는 디스틱트 문법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운영체제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보기에 출제된 용어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6개가 있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데 현재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에 올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기억 장치는 보조기억 장치보다 성능이 좋아서 용량이 작습니다. 따라서 주기억 장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작업들을 이 주기억 장치에 올리기 위해 어떤 작업을 선택할지를 이 작업 스케줄러가 정합니다. 그럼 작업 스케줄러가 정한 작업들이 주기억 장치에 올려져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작업들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프로세서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하나씩 골라서 빠르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일도 5초, 작업일도 5초, 작업일도 5초로 실행해라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실행하는데 이 작업별로 언제, 얼마 동안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일이 2시간짜리니까 1초씩만 빠르게 실행을 하고 작업일은 10초가 걸리는 작업이니까 5초씩 나눠서 빠르게 실행하고 끝내자와 같이 이 CPU에 차지하는 시간을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정하는 거죠. 이런 CPU와 프로세스의 상태를 추적하는 트래픽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세스에 이 CPU를 제어하는 기능을 주는 모듈을 디스패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문을 보면 상태를 추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트래픽 제어기고요. 어떤 작업에게 프로세서를 할당할 것인지 결정하는 즉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작업에게 주기억 장치를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작업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가 중앙 처리 장치를 얼마나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지스터 등을 설정하면서 중앙 처리 장치의 제어를 프로세스에게 할당하는 역할을 하는 디스패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처음 출제된 용어라 지문을 읽고 답안을 유추하셔야 하는데요. 작업, 프로세스 등 지문의 키워드 힌트가 주어지면서 보기에서 용어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OSI 7계층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보면요.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계층은 경로, 라우터 장비가 있는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죠. 그리고 통신 경로상의 지점 간, 링크 투 링크 간의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등을 담당하는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접속을 정의하는 계층은 물리계층이고요. 그리고 종단 간, 엔드 투 엔드 제어를 감당하는 계층은 전송 계층입니다. 이 계층별 PDU도 함께 작성하는 문제인데, PDU는 계층 간 데이터 단위입니다. 먼저 물리계층은 이와 같이 비트 단위로 전송을 하고요. 이 비트 단위를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변경해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송하게 됩니다. 이 프레임 링크에서 링 주소를 제거한 단위는 패킷 단위이고요. 패킷 데이터에서 IP 헤더를 제거한 단위는 세그먼트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에서 이제 TCP 헤더를 제거해서 데이터만 전송하는 것을 메시지 또는 데이터 단위라고 합니다. 이번 문제는 OS 7계층의 계층별 정의와 PDU를 암기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 두 문제는 필기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를 획득해 주시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SDLC 프로토콜 구조에서 정보 프레임, 감독 프레임, 비번호 프레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필드를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제어 필드입니다. SDLC의 필드는 이렇게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처음과 끝에 있는 플래그 필드는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송수신지에 주소를 입력하는 주소 필드도 있고요. 지금 전송하는 이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인지 프레임의 종류를 구분하는 제어 필드가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송 데이터는 데이터 필드에 넣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할 수 있는 체크성 필드도 HDLC 프로토콜의 구조에 있습니다. 23년 2회 산업기사 실기시험에는 정보 프레임, 감독 프레임, 비번호 프레임이 있는 이 프로토콜은 무엇인지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출제된 적 있는 용어는 관련 내용까지 함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바 언어 코드에서 1번과 2번에 들어갈 빈칸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설쌤! 다음은 자바 코드에서 빈칸을 채워 넣는 코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문부터 보면 다음은 오리와 돼지가 합하여 10마리가 있을 때 다리의 개수의 합이 26개일 경우 돼지와 오리의 마리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자바 언어로 구현한 것이다. 프로그램과 출력을 분석하여 1, 2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답을 쓰시오입니다. 오리 덕 cnt와 돼지 피그 cnt를 합하여 토탈 cnt 10마리가 있을 때 이 동물들의 다리의 개수의 합 토탈레그는 26개일 경우 오리와 돼지는 몇 마리씩 있는지를 구하는 알고리즘인데요. 메인함수의 코드를 함께 보면 먼저 토탈 cnt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10을 저장했으니 토탈 cnt는 전체 동물의 마리수입니다. 그 다음 토탈레그 변수에 26을 저장했으므로 토탈레그 변수는 전체 동물의 다리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덕 cnt 피그 cnt라는 변수를 선언하였는데 이 알고리즘이 구해야 하는 오리 마리수와 돼지 마리수가 됩니다. 그 다음 포문 볼게요. 덕 cnt는 1부터 한 마리부터 시작하고 토탈 cnt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즉 오리의 개수가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라고 가정하면 최대 10마리겠죠. 다음은 덕 cnt를 1씩 증가하며 이 포문을 반복하는데 문장을 보면 피그 cnt는 즉 돼지의 개수는 토탈 cnt 빼기 오리 개수죠. 현재 토탈 cnt 10에서 오리 마리수를 빼면 돼지의 개수가 나옵니다. 즉 현재 오리가 한 마리며 돼지는 9마리여야 동물이 10마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덕 cnt이고요. 이어서 다음 코드를 보면 이 포문입니다. 이제 다리의 개수인데요. 오리의 다리는 2개 돼지의 다리는 4개죠. 이 2개를 계산해서 총 다리의 개수가 26개인지 묻는 코드입니다. 현재 오리가 한 마리고 돼지가 9마리니까 총 다리는 38개죠. 따라서 거짓입니다. 그럼 이 포문의 조건의 거짓이니 이 포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2번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피그 cnt입니다. 지문에서 주어진 동물의 전체 마리수와 동물의 전체 다리수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식 중 두 군데에 빈칸을 두어서 그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고요. 그럼 이 알고리즘의 답을 찾아보면 현재 오리가 한 마리 돼지가 9마리일 때 다리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선두로 가서 오리를 두 마리로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돼지를 계산하면 돼지는 8마리이고 다리수를 계산하면 36개이기 때문에 전체 다리수와 달라서 거짓 다시 선두로 가서 오리를 증가하고 돼지의 개수를 계산하고요. 다리수를 계산하면 34라서 거짓 다시 오리와 돼지의 개수를 정하고 다리수를 계산하면 거짓 그리고 다음 오리 5마리 돼지 5마리 다리수를 계산하면 거짓 그리고 다음 오리 6마리 돼지 4마리 다리수를 계산하면 거짓입니다. 그리고 오리 7마리 돼지 3마리의 다리수를 계산하면 14 더하기 12 총 26개죠. 지문에서 주어진 다리수와 똑같기 때문에 if문의 조건이 이제 참이됩니다. 그럼 실행하는 문장은 덕 cnt와 피그 cnt를 출력하라기 때문에 현재 오리엘 개수는 7마리, 돼지는 3마리가 출력되고 브레이크문이 실행되어서 현재 반복 중이던 if문을 바로 종료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바코드를 종료하면 결국 정답은 덕 cnt와 피그 cnt인 문제였습니다. 설쌤! 다음은 테스트 관련 용어를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고요. 키워드는 코드 품질 향상 기법 중 하나로 정적 테스트 시에만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정답은 코드 인스펙션입니다. 코드 인스펙션은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품을 실행하지 않는 정적 테스트로 실행되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확인해서 결함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코드 품질 향상 기법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어보고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따라서 결함과 함께 코딩 규칙에 맞춰서 코드가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개발한 코드 등을 검토하는 테스트를 코드 인스펙션이라고 합니다. 다음 파이썬 언어 코드입니다. 리스트 A를 선언하고 81, 91, 72, 149를 순서대로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출력 함수입니다. 출력하는 값은 리스트 A에서 팝 메소드를 실행한 그 반환 값을 출력하는데요. 팝 메소드는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를 삭제하는 메소드고 삭제한 후에 그 삭제한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리스트 A에서 팝 메소드를 실행하면 이 마지막 값을 삭제하고 그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첫 번째 출력 함수에서는 49가 출력이 되고요. 파이썬의 출력 함수는 자동적으로 개행하기 때문에 49를 출력하고 개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도 출력 함수죠. 리스트 A에서 팝 메소드를 실행하면 가장 마지막 요소를 삭제하면서 글을 반환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리스트 A에서 인덱스 1의 값을 팝합니다. 인덱스를 함께 작성하면요. 인덱스 1에 저장된 값을 삭제합니다. 현재 이 리스트에서 인덱스 1의 값은 91이죠. 따라서 91을 삭제하면서 반환을 하기 때문에 남은 리스트는 91이 삭제된 이 리스트가 남게 되고 출력하는 값은 91입니다. 결국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49,191입니다.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개행되어 출력될 경우 개행까지 완벽하게 작성해 주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코드는 SQL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고요. 지문을 보면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학과를 검색하는 SQL문입니다. 따라서 SQL문을 보면 학생 테이블에서 조건이 있죠. 학생 수가 30명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학과 속성을 검색하는 SQL문입니다. 운영체제 관련 용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문과 답안을 먼저 보면 컴퓨터에서 전원을 켜서 가장 처음 기본적인 기능을 처리해 주는 모듈은 바이오스입니다. 그리고 입출력 장치와 CPU 간의 처리 속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CPU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는 모듈은 버퍼링입니다. 바이오스란 컴퓨터를 처음 켤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를 키자마자 일반적으로 검은색 바탕에 제조사, CPU의 속도, 메모리의 용량 등을 화면에 표시하죠. 이렇게 하드웨어 동작 여부도 확인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의 제어도 관리하는 모듈이 바이오스 기본 입출력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속의 입출력 장치와 고속의 CPU 간의 속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기역 장치의 일부를 버퍼로 이용하는 것을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주기역 장치의 일부를 버퍼로 두어서요. 이 버퍼의 데이터를 잠시 저장해놓고 일정량이 되면 한꺼번에 내보내서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들을 때 노래를 먼저 버퍼에 저장시킨 다음 버퍼에 저장된 노래를 스피커로 출력합니다. 왜냐하면 스피커의 처리 속도는 느리고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빠릅니다. 따라서 스피커의 처리 속도를 CPU가 계속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빠른 CPU의 데이터 처리는 버퍼에 저장해두고 이 버퍼에 있는 노래를 스피커가 하나씩 꺼내서 출력시키면 끊김없이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기역 장치를 버퍼로 이용하는 것은 버퍼링이라고 하고요. 스피링은 주기역 장치가 아니라 보조기역 장치,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버퍼로 이용하는 것을 스피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시언어에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역순으로 출력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력의 1번, 2번에 들어갈 정답을 작성하는 문제였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설쌤! 코드 보겠습니다. 이번 코드에서는 m얼록 동점 메모리 할당 함수를 사용한 코드입니다.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과 m얼록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 그리고 문자열 관련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스트링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메인 함수가 실행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변수 n에 e를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문자형 포인터의 타입을 가지는 배열을 선언하였습니다. 시언어에서 문자형 포인터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죠. 따라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배열 str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n값에 e를 넣으면 즉 문자열 두 개를 저장하는 배열 str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포문입니다. 포문은 0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을 하죠. 실행하는 코드는 문자를 저장하는 배열 인풋을 선언합니다. 크기는 100이기 때문에 총 100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인풋을 선언했고 그 배열에다가 입력받은 문자열의 값을 저장합니다. scanf는 입력 함수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배열 인풋에 저장하는 거죠. 현재 첫 번째로 입력받는 문자열은 스트링입니다. 따라서 크기가 100인 배열 인풋에 스트링을 입력하면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배열 str을 인덱스 0에 값을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값은 emollock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먼저 괄호 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size of character입니다. size of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시어너에서 캐릭터형 문자열 타입의 크기는 1바이트입니다. 따라서 이 size of는 1바이트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 괄호는 strlen 함수입니다. strlen 함수는 이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죠. 현재 인풋에 저장된 문자열은 입력받은 문자열 스트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트링의 길이를 세어보면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값 전까지 길이를 세게 되면서 6이 반환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을 하면 7이죠. 따라서 1바이트 곱하기 7을 해서 총 7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동적으로 할당받게 됩니다. 그럼 이 7바이트의 메모리에는 어떤 형식이 저장되냐면 문자 형식이 저장됩니다. 결국 크기가 7인 문자 형식의 공간을 배열 strindex 0에다가 할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는 현재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았던 배열 str의 크기가 7인 공간을 할당받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코드는 strcpy 문자열 복사 함수를 이용해서 인풋에 저장된 문자열을 배열 strindex 0에 저장하게 됩니다. 현재 인풋에는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죠. 따라서 이 문자열을 배열 str의 인덱스 0에다가 복사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이 널값도 함께 저장됩니다. 이 전 코드에서 문자열의 길이 6 더하기 1을 해주었죠. 즉 문자열 str의 길이 더하기 널값까지 포함을 해서 총 7개의 공간을 할당받았고 그 공간에다가 str 문자열을 저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포문을 한번 반복하면 결국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에는 입력받은 문자열 str이 저장되게 된 거고요. 그럼 선두로 돌아가서 i 값을 1 증가하고 한 번 더 포문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번 더 크기가 100인 문자형 배열 인풋을 선언하고요. 그 인풋에 입력받은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두 번째로 입력받은 값은 test입니다. 따라서 이제 배열 인풋에는 test가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메모리 동적 할당 함수죠. 즉 사이즈 오브 캐릭터 1바이트 곱하기 str len 인풋은 현재 배열 인풋의 문자열의 길이는 4죠. 그리고 더하기 널값까지 해서 1 즉 1 곱하기 5 총 5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아서 배열 str의 인덱스 1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입력받은 배열 인풋의 값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거죠. 현재 배열 인풋에는 test가 저장되어 있으니 test라는 문자열을 배열 str의 인덱스 1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문이 종료되는데요. 결국 이 포문은 입력받은 문자열을 배열 str에 저장하는 코드가 됩니다. 먼저 입력받은 문자열을 인풋에 저장하고 그 크기만큼 배열 str에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할당된 공간에 입력받은 문자열을 복사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배열 str은 그 문자열의 길이만큼 공간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while문입니다. while문의 조건식은 n이 0보다 큰가요인데요. 현재 n은 2이기 때문에 while문의 조건에 참이되면서 while문을 실행하면 printf 출력함수입니다. 이 따옴표에 있는 값을 출력하죠. 서식 문자열을 만나면 콤마디 변수의 값을 넣기 때문에 현재 n값 2를 넣어서 출력하게 됩니다. 즉 출력 2번 출력 콜론이 먼저 출력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포문입니다. 포문의 구조에서 i의 초기값을 살펴보겠습니다. strlen 함수죠.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배열 str의 index1을 크기를 반환한 다음 빼기 1만큼 초기값을 할당받습니다. 현재 배열 str1의 문자열의 길이는 4죠. 따라서 4 빼기 1을 하며 i는 3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i가 0보다 크거나 같나요? 라는 조건에 만족하니까 포문의 문장을 실행하겠습니다. 출력함수죠. 문자 형식으로 출력하는데 그 값은 strn 2 빼기 1이죠. 1의 i값 3. 즉 배열 str을 1행 3열의 값을 출력해라가 됩니다. 따라서 t를 그 다음으로 출력을 하고요. 선두로 돌아가서 i값을 1 감소하면 i는 이제 3에서 2가 됩니다. 포문의 조건에 만족하니까 다음 출력을 해볼게요. str1행 2열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s를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선두로 가서 i값을 1 감소하면 1이 되고요. 조건에 만족하니까 한 번 더 출력하면 배열 str을 1행 1열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1을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선두로 가서 i값을 1 감소하고요. 조건에 만족하니까 출력을 하면 배열 str의 1행 0열의 값을 출력합니다. t를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선두로 가서 i값을 마이너스 1로 감소하게 되면 포문의 조건식 i가 0보다 크거나 같나요? 라는 조건에 이제 거짓이 되면서 이렇게 포문이 종료되고 다음 코드는 개행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 출력을 살펴보면 2번 출력 콜론 tset가 출력되는 겁니다. 즉 배열 인덱스 1에 있는 테스트의 문자열을 거꾸로 출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n값을 1 감소하는 코드입니다. 그럼 결국 n은 2에서 1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y문의 선두로 돌아가서 조건식을 보면 1이 0보다 큰 가유에 참이 되면서 이 반복문을 한 번 더 실행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코드는 출력 함수죠. n의 값은 현재 1이니까 1번 출력이라는 출력문이 한 번 더 출력됩니다. 그리고 포문을 실행하면 초기값 i를 보겠습니다. str len str n은 현재 1이니까 0의 값을 반환하고 빼기 1한 값이 i의 초기값이 되죠. 현재 str 인덱스 0의 문자열의 길이는 6입니다. 6 빼기 1을 하면 5죠. 따라서 i는 5부터 시작을 하고요. 조건식에 만족을 하니까 그 다음 출력합니다. 똑같이 문자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출력하는 값은요. 현재 n은 1이니까 0행 5열의 값을 먼저 출력하죠. g가 됩니다. 따라서 g를 먼저 출력하고요. 선두로 가서 i 값을 1 감소하면 i는 4가 되고 조건에 만족하니까 계속해서 출력해 볼게요. 0행 4열의 값을 출력하면 n이 출력되고 다음 i 값을 감소하고 조건에 만족하니까 str 0의 3열의 값을 출력하면 i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감소하면 2가 되고 조건에 만족하니까 str 0행 2열의 값을 출력하면 r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 선두로 가서 i 값을 1 감소하고 조건에 만족하니까 문장을 실행하면 배열 str 0행 1열의 값 가 출력되는 거죠. 즉 배열 str 0번째에 있는 문자열을 거꾸로 출력하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n 값을 1 감소하면 n은 이제 1에서 0이 되죠. 따라서 선두로 가서 y문의 조건을 보면 0이 0보다 큰가요? 라는 조건에 이제 만족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y문도 종료되는 겁니다. 결국 이 코드는 입력받은 문자열을 문자열 배열 str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이 y문과 포문을 통해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거꾸로 출력하는 코드가 됩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는 2번 출력 ts2t, 1번 출력 gnir ts입니다. 설쌤! 다음 c언어 코드입니다. 변수 sum을 선언하고 0을 저장하였고요. i의 329를 저장하였습니다. 두 y문 반복문입니다. 두 y문은 일단 먼저 코드를 실행한 뒤 조건을 검사하는 반복문인데요. 디버깅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i는 329고요. 일단 한번 문장을 실행할게요. sum 값의 999에서 i 값 329를 나눈 그 나머지 값을 계산합니다. 그 나머지 값은 12고요. 따라서 sum에 12를 먼저 저장하고 다음 코드 i를 1 증가하는 코드를 실행하면서 i는 33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검사하죠. sum 값이 0이 아닌가요? 를 묻습니다. 현재 12이기 때문에 0이 아니죠. 따라서 조건식에 참이 되면 선두로 가서 두 y문을 한 번 더 실행하는 거죠. 현재 i 값은 330이고요. sum 값을 계산하며 999에서 330을 나눈 그 나머지 값은 9가 됩니다. 그리고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331이 되고요. 이제 조건식 sum이 0이 아닌가요에 만족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할게요. i 값이 331이고 sum에 999를 331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을 저장하고요. i 값을 1 증가해 줍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보면 sum이 0이 아닌가요에 만족하면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이제 i는 332에서 sum 값 999를 i 값 332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은 3이고요. 그리고 i 값을 1 증가하면 333이 되고 이제 조건식을 보면 sum이 0이 아닌가요에 참이면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i 값이 333일 때는요. sum 값 999를 333으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이 이제 0이 됩니다. 그리고 i 값을 1 증가하면 334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조건식 sum이 0이 아닌가요라는 조건식에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렇게 두 와일문을 종료하고 다음 코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코드는 i 값을 출력하라는 코드네요. 현재 i 값은 두 와일문에 의해 334가 저장이 되어 있으므로 334를 출력하는 코드였습니다. 다음 sql문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고객 계좌 테이블에서 단고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인 고객들의 등급을 우대 고객으로 변경하는 sql문입니다. 변경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문이죠. sql문을 보면 고객 계좌 테이블에서 갱신하라. 어떤 튜플을 갱신을 하냐면 잔고가 100만원 이상이고 300만원 이하인 튜플을 갱신하기 때문에 갱신하는 튜플의 조건을 걸어주니까 외열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튜플의 값을 어떻게 세팅하냐면 등급을 우대 고객으로 세팅하라. 갱신하라가 됩니다. 따라서 1번 빈칸에는 set, 2번 빈칸에는 외열이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번 산업기사 실기시험에는 프로그래밍 코드는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if문, for문, do while문 등 기본 문법은 반드시 학습해 주시고요. for문의 반복문은 코드의 흐름을 디버깅표로 직접 작성하시면서 반복문의 흐름을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QL문 중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4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SQL문법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문법을 이해 위주로 학습해 주시고요. 그 외 실행 결과나 전체 작성 유형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니 직접 손으로 작성하시면서 SQL문을 학습해 주시고 그 결과를 함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용어문제 중 빈출 문제는 영문으로 출제되기도 하니 영문 보기 문제에 대비해서 영문도 함께 학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키워드 위주로 용어를 암기하셔서 지문에서도 키워드 위주로 파악하신 다음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한 페이지 이상의 긴 지문이 두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을 충분히 읽고 답안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한 문제에 1번, 2번이 있는 가지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으니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꼭 답안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하는 퀴즈렛 용어집 모의고사와 문제집 자료를 참고하셔서 2024년 2회 시험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2024년 1회 핵심 기출풀이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